예 낭만연구 실천의 176호 입니다 좀 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스토 무지죠 전동화를 한 제품입니다 작품이죠 탄속은 0.2줄 이내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작동 방식만 전동화를 바꿨을 뿐이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칼라파트 단단하게 아주 잘 달려 있어요 예 격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두절미 나름 공을 되게 많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전동화를 하느라 되게 애를 먹었어요 예 잘 날아갑니다 소리 좀 큽니다 예 비비탄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네요 어 날이 따뜻하면 따뜻해지면 음 예 야외에서 격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장난감이에요 혹시 만나시면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장전 손잡이도 작동이 됩니다 건스톰제 순정제품을 사용했고요 기어 박수만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동권이죠 성능 낮은 탄속을 지극히 준수하고 있는 웰웰사의 R4 내나 똑같은 우지예요 다만 이름을 R4라고 치였을 뿐인데 R4에 쓰이는 기어 박스를 떼서 작동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나름 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배터리 카바 부분인데 들면은 배터리가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중 안전장치죠 예 뻔히 봐도 장난감 총 입니다 예 장난감 이에요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